오늘 에스터 강의 네 번째 시간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BC 한 500여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의 궁중에서 왕궁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제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이 날이 어두워져서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눈에 비친 이 목동이 참 인상적인 거예요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 다른 신하들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 모습에 끌린 임금이 이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이 목동이 청빈과 정직성으로 양떼를 잘 돌보던 그 목동의 마음으로 왕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왕이 마침내 그를 재상에까지 임명했습니다 재상이 된 이 목동은 더욱 더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이를 잘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일개 목동이 나라의 관리가 된 것도 모자라 재상까지 오르고 적당히 좀 뇌물을 받고 그러면 좋으련만 너무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신을 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신하들이 이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작은 티끌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잡으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을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몰래 따라가 보니까 그 시골집 창고 안에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뚜껑을 닫고는 오고 다시 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바라보다가 또 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임금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재상이 청렴한 척하지만 욕심이 많습니다 항아리 속에 아무도 몰래 금은보화를 채우고 있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신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사실을 밝히고자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열어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고 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였어요 그걸 봤던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우면 초심을 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우면 다시 처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비로소 그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은 섬김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하만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하만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터서에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수에로 왕하고 왕후 에스터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이 네 사람이 주요 인물입니다 여기서 하만과 아수에로 왕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르드게와 에스터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수에로 왕과 에스터의 이야기를 봤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 에스터서의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세상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갑자기 하만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공을 세웠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하만이 갑자기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 하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중심이 없고 원칙이 없는 사람인지 귀가 얇아요 그리고 권력지향적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권력 2위 3위 서열을 막 바꾸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원칙이었고 중심이었고 하지만 권력 중심적인 사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의 발단은 이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대권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명령으로 대권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의 대권문은 단순한 성전 문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하만의 모습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수에로 왕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게 안 되자 크게 분노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곧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종종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 뒤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나라의 법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민족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숨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너무 나빠요 모두가 자기에게 무릎 꿇는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분노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죠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자 분노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분노할 수 있으나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만이 기분 좀 나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인사 안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이건 너무 과격한 거예요 요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치 브레이크 고장 나서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종종 운전 중에 앞에 끼어들었다고 해서 벌어진 실랑이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동영상들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막 실강의하다가 크게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민감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고 막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보복 운전을 하고 따라가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가다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흑인 한 사람하고 히스패닉 한 사람이었는데 서로 끼어들겠다고 빵빵하고 싫다고 빵빵하고 서로 빵빵하다가 조금 있단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다가 조금 있단 물병을 막 집어넣고 제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물병을 집어넣고 막 욕하다가 그러다가 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옆 골목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어요 속으로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을까 별일 아닌데 어떤 상황이 됐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절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요 얻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절해야 돼요 사람이 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성공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일까 하마는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소한 일로 분노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볼 때에 사람이 높아지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사단의 마음이 사탄의 한평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영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그 사단의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 사단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해 주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이하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 뭘 알 수 있어요? 분노는 반드시 조절되어야 된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지 말고 컨트롤해야 된다 마귀는 반드시 그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해요 마귀가 조정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 악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물질에 대한 쾌락에 대한 즐거움으로 욕심으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르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분노하게 해요 전도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너무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둘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져라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인사하지 절하지? 이렇게까지 할까? 이 상황이 다니엘처럼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우상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도 아닌데 왜 윗사람에게 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다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성격이 너무 꼿꼿하고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먼저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보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왠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했던 치사하고 교활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그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지파 사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드게에게 좀 포용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늘 제가 설교하러 이 단위에 올라올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대원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만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유한 모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서운하면 제 설교에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약점도 제가 압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이 보이면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섭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분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괜히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단점 속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 속에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 신앙은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자존심은 내가 지키겠다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 자, 전하지 않으면서 뭘 알렸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행동이 자기의 민족과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분노했다면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품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 과하지 않다,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이 모습 속에 모르드게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 이걸 논하지 말고 그게 자존심이다 그러면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의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자존심이 그에게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가 자존심이 상하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합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싫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저에게 듣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말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물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약점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늘 가르치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자존심이 영적 자부심 됐으면 좋겠어요 달라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물론 부족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 KT라고 그러죠 KT의 고문으로 계시는 정근모 박사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핵과학자이며 한국과학기술처 장관,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시고 몇몇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과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면 저절로 생겼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분은 이분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과학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눈에 볼 때는 과학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과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이분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근모 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단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사실 요즘에 저희 한국 총회에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 신문에 투고하신 글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어요 그분이 현재 한국전력 고문실에 매일 출근을 하시는데 그 사무실에 걸려있는 세계지도를 매일 바라보신대요 사무실에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깟 회장 감투가 세상의 명예가 뭐 그리 중요한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잘 살았다 그 말 들으면 최고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잘 살았다 그 말 들으면 최고가 아닌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말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대학 총장이 아니었어도 장관이 아니었어도 대기업의 고문이 아니었어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해도 그렇게 뭐 남부럽지 못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외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아직도 이 경제력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하고 삐져가지고 잠이 안 오고 계신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면 내가 바꾸겠다 내가 바꾸겠다 세상이 세속적이고 물길적인 풍요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 내려놓음의 용기에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고 행복을 경험하면 그것에 더 집착할 때가 많아요 더욱 집착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너무 집착해요 물론 우리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해요 집착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서로 집중하는 것하고 집착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집중을 하면 사랑하는 거니까 집중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싫어요 상대방도 싫어요 집착은 안 돼요 집중까지만 하십시오 사랑까지만 하십시오 집착하고 집중의 차이가 뭡니까 집중은 뭐냐면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은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마는 자기 인기와 권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엄청난 일을 꾸미고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마는 죽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자기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도 자기가 이런 행동하다가 찾지 잘못하면 이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라를 보면 두 인물이 있죠 선조와 이수신 장군입니다 선조는 당시의 왕이었는데 선조의 특징은 뭐냐? 집착이에요 뭐에? 왕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왕의 자리고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도 계속 도망만 가요 어디까지? 중국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신하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은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왕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수신 장군은요 다 내려놔요 백의 종군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실질적으로 백성은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집착이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 흘려보내요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왕의 자리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유함이에요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하만하고 모르드게는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자기하고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해요 왜? 그 모습 속에 내가 보이거든요 대개 남 교만하다고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교만할 확률이 커요 남 무례하다고 굉장히 막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례할 확률이 커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면서 자기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만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자기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 좋은 거 너무 좋아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서 성격도 바꿔가야지 믿음은 없는데 성격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있어요 나는 괜찮지 나는 착하지 나는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때로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비슷한 사람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푹 충만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수에로 왕과 하만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다가 그러다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반면에 에스터와 모르드게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